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일요일 감자탕이 진짜 감자감다웠다! 야! 밥 먹어. 밥 먹으라고. 감자탕. 다 먹었어? 어. 오, 맛있다. 우와, 축인다. 어? 감자! 감자탕! 무슨 우리말 사전도 아니고 진짜 감자감다. 근데 조이가 안 됐는데. 맛은 봐봐, 그래도. 사람이 싫었으면 말아, 하지. 한 바탕 먹고 싶다며! 선웅이 큐씨와 이 무선 이어폰에 순간조사지를 붙였는데 무슨 닥터들의 이어폰에 장난친 건 마냥 기... 알았다? 내가 운동 가야 되는데 이어폰이 뻔했나요? 아, 뭔 소리 하는 거야, 이어폰! 잠깐만, 사라, 너. 사라, 무선 이어폰. 아, 싫어! 운동할 때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그거. 나도 어딨는지 몰라. 아, 여기 있잖아. 아, 하지 마라! 아, 빌라, 한 번 빌라. 아, 기딸 안 먹기. 아, 더 어렵다, 안 먹기. 아, 한 개 쓰고 와, 지. 운동 가? 안 가. 여기에다가 뭐 붙일까? 우와. 차 뿐이네. 좀 기다려야 되나? 응. 그럼 이제 운동 좀 해. 흐흐흠. 아, 수고하 끝났다. 야, 끝났다, 운동. 어? 마지막 쉬지 마. 끝났다고? 그럼 내가 한 놔둬만 한 시간 넘게 만드고 있었다는 거야? 보험 뭐 했는데? 아니, 뭐 일스러워, 그거 보면 시간 없어, 시험. 아이 거짓말 대시간 흘러내X야! 규지 없다. 어? 확인해보는지. 아이 씨XXX 들어와. 왜 내 손에 왜 무슨 소리가? 이거 씨XX. 진짜야? 안 열려? 안 열려. 간대 갔어. 이거 완전히 간대. 누가 보면 터널에 이어폰 붙임 줄 알고 XXXX 퓨시와인 열어라. 태븐에서 난리 아니고 태븐 안에서! 이래서 이어폰 이제 비싼 거 못 쓰야지. 이게 무선 이어폰 연결이야. 집에 잘 있던 조지를 가짜 조지로 바꿔버렸다. 너도 해야 돼. 뭐를? 오토바이 섰스윙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. 뭐라 이 XX냐? 아 네가 옮겨! 왜 나까지 옮겨 이 XXX야. 암자가 내 밖에 없잖아. 뭐라고? 조지아의 장점 다 짓락한 것 같은 거거든. 왜 그러고 와. 근데 조지 하우스 좋아. 하우스, 하우스. 조금만 있으나 조지아야. 나 어떻게 둬 상태? 이렇게 들어와 그냥? 이게 앞이 제일 중요해요. 지금 여기다 이렇게 끌고 와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! 나 잠깐만, 전화, 전화. 배고파. 고마워, 많이 들어. 아아... 아 조지, 조지. 어? 조지, 조지. 조지, 조지 한다. 여기 봐봐. 머리 또 이렇게 젊는 거지? 이거로 잔치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어? 여기 아프고, 조지야! 왜? 뭐야? 토지 배가리 어디 갔냐? 토지 머리가 어디? 네가 나쁨지 존나 많이 해서 그냥... 아 토지 어딨어? 토지야 이게 너야 왜 죽였어? 토지... 토지? 너 어디 갇힌다? 죽인다 서능이 드라마 원래 리스 찍을 때 그냥 지갑 들고 뛰어서 쓸데없는 물건 샀다? 아 그거 유행 끝났다 그거 아니요 엄마 유행 끝났어 아니야 지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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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로다 así 테이프를 안 나와? 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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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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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! 야! 제발! 제발! 아 잠깐만! 아 오늘 빨리 사야겠다. 로얄스 샬롯도 괜찮나? 로얄스 샬롯도 하나만 주자. 이거 뭐야? 어떻게 알았어? 여기 좀 가셔도 돼. 몰라, 여기 좀 올라가. 전혀 뛰어야지. 저거 맞을까봐 좋아하는 걸로 사긴 샀는데. 얼만데? 25만원. 잘 마실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어! 어 부셨다. 내가 잡았어. 와 나도. 내가 봤어. 24만원. 그래 돼. 아저씨가 진짜 이거 기관순인데 하나 남았단 그래가지고. 내가 나한테 뺄게. 너 죽으려고 샀어. 로얄스 샬롯. 내가 주인해서 알거든. 나도 오토바이 타고 싶었는데. 내 마음으로는 선뜻 못 사게 돼. 도와줘. 이 땡식은 맨날 쏟는 거. 이런 거 마시면 쏟 버린다고 하잖아. 이런 걸로 입문해야 돼. 입문을 로얄스 샬롯도 하나만 있겠어. 이제 너지. 야 홍대에서 드랍 떠올레 타는 새끼 어디서 소매치기 당하네. 야 미친놈 아니야.